마실 수 있는 모든 물과 음료수, 주스, 이런 것들을 다 마실 수 있습니다.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, 정신을 흐르게 하는 알코올, 술, 술을 제외하고는 다 하기가 마실 수 있습니다. 또는 우리가 독약, 독초, 이런 것을 잘못 음료로 마시면 우리 목숨을 잃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